와 오늘은 시골에 농사짓는 곳에 고추줄을 띄우는 그 시골에 그 시골에 가다가 들렸습니다.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요렇게 저 파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저래 돌려 가지고 아야 야 아 그렇구나 아니면 어필 에이 되나 이렇게 허리가 아 그렇구나 아유야 참 신기하게 되있네 어 요렇게 저 며울 땅은 이 며울 땅은 저렇게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아 아 이게 전파 땅은 다 이런식으로 할텐데 영초는 이미 이걸로 해 아 그래요 어 자 여기 김샷갓에만 하지 어 저 어제 저 이거 업체 하다가 허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 저렇게 해 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 야 아 저렇게 돌려서 파이프를 한 바꾸 돌려면은 허리를 허리를 꼬불트리지 않고 꼬불트리지 않고 저 고추줄을 낸답니다 그런데 야 우리 그 며울 땅님이 어디서 도입해 가져와서 어 여기 이분한테 이분한테 전술했는데 한번 며울 땅님한테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지네 필립 몇개 풀었어 오늘요? 아니 꼬치 풀잎 몇개 풀었어 요덮게 반 아 많이 풀었다 아 야 아 여덟 이렇게 넓게 하네 매울 땅 왜 넓게 해 아 매울 땅 동료 회원 후배 후변의 집이 와서 이렇게 고추줄매는 거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고추줄매는 논에 했었잖아. 그거 매고 저기 다 매고 저자 논에 내 밭 뒤에 거 아 네 밭 뒤에 거 하며 했어? 그거 남았지 이거 이미 영추는 다 이래 매잖아. 어깨에서 더 나왔는데 자자 차라리 가라고? 갔다 보지 뭐 내일은 또 내리고 우리 매울땅님이 요렇게 내가 대신 오늘 유튜브 촬영 나왔습니다. 그렇게 하네 야 영춘 아들이 머리가 좋네 김삿갓 아들 내면 김삿갓서 이거 안하지 아 네 나 허리로 어필해서 한다고 허리 다 잡는다 그러니까 와 이 나이가 이틀 잡은 거를 하루에 거의 끝났는데 아 이틀 잡은 거를 어 야 얘도 터가 높네 아 저쪽에는 이제 아이고 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지는 돌 들여다보고 앉았는데 어 다른 돌 사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물련비 에이 가성질이 뭐 물내고 이래노 구배들한테가 사온 거를 아 물내지 물내지 아이 명예가 있고 자존심이 있는데 돌이 이상이 있는 걸 눌리고 어 가공했더라 가공 가만히 넘어가면 진짜 포구되지 가들이 망가지지 뭐 기주에 돌 하나 찬 걸로 망가졌는데 음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 저는 동네 아줌문네들이랑 아 여긴 고 어 아 손 따는데 어 여기 주지형의 집에 일하곤 아줌배로 그냥 어 이거 팔을 이거 양쪽 두걸 시켜갖고 내골 밟지 못 따는데 이 아줌물들 다 따는데 야.. 저 순 따는데 저리 순을 따야되는구나 안녕하세요 손 움직이는거 좀 찍을려고 요렇게 요렇게 아유 야.. 이 순을 따야되는가요? 예.. 이게 다 표면 뭐 한아람씩 되네 한아람씩 돼요? 아.. 영춘은 안하요? 영춘은? 영춘도 못하는데 뭐 영춘도 뭐 어디서 많이.. 영춘은 못해도 아.. 어디서 오셨어요? 영을 지내세요? 나도 영을 살아요 음.. 야.. 이거 죽노도이네 예.. 허리를 꺼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도 바탕은 좀 덜한데 예.. 와.. 야.. 이 고추.. 이 많은 고추를 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옆에 옆까지를 땁니다 그래야만 우에만 무성하게 고추가 달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나쁜 점이 허리를 구부려야 되는 거라 야.. 그게 아주 불편한 점 와.. 참나.. 진짜.. 하.. 시골의 맛과 멋입니다 이게.. 아.. 야..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그죠? 네.. 이거 그냥 뭐 아들 장난한게 아니고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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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이파리는 놔두고요 네.. 아.. 아하.. 주근길이 훌른데 네.. 딴데는 일을 훑어요 이렇게 훌를데 네 훌른데요 그러면 이런데 막 꺾어지고 이래가서 알리네 아.. 아.. 그렇구나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이 허리 앞서 어떻게 아 이 할머님들이 너무 고생이 많은 날 오다 보니까 와서 하도 다는 뭐 써 어제 나 이제 끊었고 집안 낸 데 또 사람이 음 자 누가 누가 이 머리 나쁜 아들이 이런 건 개발 잘해 원래 아 이곳은 김삿간면 고치구리 인데 우리 애갓집이 고치구리 입니다 애갓집 어머님 고양이 그래서 그 마을에 들렸더니 그 이장님께서 요리에 고추주를 메고 있네 아이고 야 이 이거는 그래도 아무튼 저 고추 저거 흘른 거는 아이고 엎드려야 돼 아 아 할 딴 정도 엄청 많이 한거 아이나 뭐 아인거지 뭐 김삿간면 김삿간면 에서 많이 한거지 그지